이번에 만들어 볼 것은 수다리라는 동물입니다 현재 이렇게 도면을 준비했는데요 약간의 효과를 가해서 손으로 가리고 이렇게 손을 다시 한번 뗐을 때 도면이 확 잘라져 있는 효과를 했는데 그렇게 신기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굳이 이렇게 하려고 몇 가지의 조건을 계속 유지한 채 조금 불편하게 작업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서 다음에는 절대 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요 우선은 도면을 다 잘라 놓은 다음에 1번부터 차근차근 붙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전 동영상까지는 순간접착제를 쓰느라 여러분이 약간 이거는 내가 못하는 걸지도 모르겠네 라는 생각을 가질까봐 이번에는 여러분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목공용풀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공용풀을 많이 쓰다 보면은 여러분이 쭉 짜서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도 저기 보면 알겠지만은 작은 종이에 저만큼 짜놔가지고 매우 조금 조금씩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많이 쓰냐 조금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붙여야 하는 단면에 여러분이 얼마나 그것을 얇게 펴서 바르느냐예요 얇게 펴서 바른 다음에 여러분이 손으로 꾹 눌러주면은 어지간한 순간접착제 부럽지 않게 단단하게 여러분 달라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머리 부분을 만들어주고 이제 머리 중간에 붙일 입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입 부분은 곡선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저 부분 할 때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을 먼저 붙여줬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윗 부분을 먼저 붙여서 조금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아래 부분을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부분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머리 부분에 붙였을 때 저 부분이 떨어졌는데 저것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살짝 뭐 이상하게 나온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약간은 걸리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저 접착제 부분이 떨어졌는데 저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양상으로 멀리서 보면 괜찮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사실은 이렇게 다 잘라놓는 것까지 했는데 저 부분만 다시 해가지고 동영상을 다시 찍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머리 부분을 저렇게 붙여주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목공용품은 절대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공용품을 많이 쓰면은 오히려 종이가 젖어버리면서 제대로 붙지가 않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의 손만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목공용품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여러분의 손은 더러워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 화장실 가는 것도 많이 허락 맞고 가거나 아니면 접촉 수가 적게 해가지고 한 명 한 명씩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화장실 가는 일이 없게 조금조금씩만 씁시다 저렇게 조금씩만 하면은 여러분이 손이 쉽게 더러워질 그게 없어요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완성도도 좋게 하니까 꼭 클립 같은 도구 사용해가지고 여러분 만들면 좋겠습니다 학교에는 클립 같은 도구 진짜 많거든요 하다못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클립 하나만 주세요 라고 하면은 왜그러니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어? 동영상을 보니까 저쪽 선생님이 클립으로 풀에 붙이는 거 보니까 저렇게 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은 안 주실 선생님은 없을 거예요 보통 안 준다면은 진짜 학교에 클립이 부족한 경우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은 주실 거니까 이렇게 붙일 때 손으로 문지르면 당연히 손이 더러워지고요 그 다음에 얇게 펴서 받는 거 사실 어떠한 물건이더라도 상관없기는 합니다 여러분 연필로도 가능한데요 연필은 가끔 적거나 이 부분이 굳어버리면은 여러분 쓰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은 저 클립을 추천할게요 그래서 몸통까지 이렇게 만들어주고 몸을 연결해 줍니다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점이 각 다른 부분을 연결해 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해주면 벌써 몸체랑 머리까지 다 조립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꼬리까지 만든다면은 이제 수달에 마무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이지만 저 흰 부분이 어지간히 보이지 않도록 얇게 펴서 발라주는 게 중요하고요 저렇게 해줬다면은 이제 양쪽 끝에 붙여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생선 생선은 만들어 가지고 입에 끼워놓으면 되는데 사실 완성한 거를 보여줘야지 하고 나서 그냥 해보는데 너무 쉽게 아니 너무 쉽게가 아니라 너무 빨리 이 영상을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선은 아마 입안에 넣자마자 그냥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이야기할게요 저렇게 해가지고 입에 끼워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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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